그러니까 괜한 거물이라고 하던데 얼마나 강한 녀석인지 한번 보겠어. 내가 엄청난 힘이라고 해도 한계가 있어. 하지만 바이오스톰, 매트릭스에 단계란 없지. 아무리 봐도 쟤 토야 닮았어. 뭐야. 어 뭐야. 우와. 배경을 어떻게 이용하는 거야? 나도 한 번 써보자. 아 얘는 일반, 커멘트가 일반적이라서. 가뜩도 받지 못하는 슈퍼 베트맨. 아니 언제까지 해주겠지. 아까 앞에 많이 해서 그래. 앞에서 두 번 정도 했어. 그치? 그러니까 딴게 봐야지. 슈퍼맨이 이제 처음 선택해볼 수 있었단 말이야. 이게 처음 하는 거야? 슈퍼맨이 진짜. 가스불 따위. 맞아. 얘기 얘기 안 통한다. 불완전 연소하네. 아이 전 녀석. 우주선 겨우 들어갔는데 다시 나와봤는데 이네? 쉽게 들어오네? 아 슈퍼맨이요. 그 한결을 방금 찾은 것 같군. 분야. 네 브래니아. 뭐지? 브래니아. 좀 짜증나겠다. 자기 우주선. 불여진가. 맨날 부수도 생각 중이야 저들은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도 몰라 어렵게 들어도 배틀일 뿐입니다 아니야 아까 전에 방어막 못 들었다고 원투 못 해가지고 새로운 전략이군 이번엔 배틀에 나죠 브레니아이 적응하고 있어 적응은 자연의 반신이다 내가 그를 도울 수 있어 베타리를 맡아줘 스원 푸신 들어와라 내 힘은 역이용당하고 있다 자연을 파괴하고 있어 브레니아이 새 자연의 수호자다 자연은 영생할 것이다 그의 수집품이 되어서 순식간에 따닥만 때리면 되는데 따닥을 못 때려가지고 못 들어갔다고 그치? 저거 좀 멋이 없는데 방금 그거 뭐야? 문에다 모래 뿌리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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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 오 다행이다 버섯 버섯 아악 이거네 오 멋있담 역시 기계빨 기계가 죽 키끼가 때려준다 이제 널 풀어주겠다 이게 브레니아과의 연결을 교란시킬 거야 바이어 스톰의 뇌의 뇌 패턴이 변화하고 있어 하지만 스원 푸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이지 않아 제이슨 제이슨 스타인 교수 어 우리 모두 여기 있어요 무슨 일이죠? 브레니아이 내 머리에 세 번째 정신을 심어 넣었어 필요도 없는 거라 달아놓았군 이곳은 어디지? 브레니아계의 우주선이다 바이어 스톰이 널 대지로 돌려보내 줄 거다 할에게 가봐 브레니아계의 베타로봇을 상대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거야 타원 선할 때 딱 맞는 일인 것 같은데? 행운 행운을 위조 브레니아계비 브레니아계비 어디있지? 나야 모르지 집이 함선병 내부에 낙선이 깔릴 끈 지구의 브리스 웨인, 그립톤의 칼, 에 너희의 싸움은 우주의 울림을 퍼뜨린다 너희의 전쟁은 너희 둘 모두 예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너희들이 퍼뜨린 혼돈은 우주의 암적 존재다 브레니악이 많이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 왜 슈퍼맨 돌아가죠? 내가 상대하겠어 마법실한 거 아닌가?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럼 내가 브레니악을 추적하지 난 언제든 당신을 존경했어 페이트 하지만 브레니악이 내 고향을 파괴되지 않을 거여 다시는 내 악행이 이 행성으로 그를 끌어들였다 브레니악이 호기심은 내 그린랜톤 군단의 확살로부터 촉발되었다 이제 브레니악이 내가 일으킨 혼돈으로부터 이유를 구하러 온 것이다 브레니악이 내가 일으킨 혼돈으로부터 이유를 구하러 온 것이다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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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리 Mat 와! 가리 와! 일 이번엔 반대로 던졌네요 난 내 운명을 직접 만들어갈 것이다 질서의 군주들 그들의 목소리가 사라졌어요 끝났어 켄트 공격해서 미안해요 헬멧이 저를 조정했습니다 쟤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둘 모두 영원의 도전에 혼돈을 초래했군요 하지만 두 사람이 다시 힘을 합친 이상 질서를 되찾아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서의 군주들이 그것을 강제할 것입니다 브레니악으로 안된다며 완전 불쌍하다 닥터 페이트와 같은 마법적 존재로도 내 우여성을 인지했다 시간이 흐르면 모두 우주가 내 설계에 따르게 되리라 오 슈퍼맨은 똑같은 짓인데 우리가 막지 못한다면 말이지 나는 그저 구원을 가져다줄 뿐이다 너희의 환경은 오염되었으며 너희 문명은 자원이 고갈되었다 지구의 세태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지 우린 방법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언제나 그랬듯이 강아시 페라루 방금으로 강아시 페라루 눈 돌아간다 부용없다 지구는 이제 끝이다 카라는 어딨지 헤브레고 있지 이미 그녀에게서는 너희들의 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그 힘의 시범이라면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 넌 나와 맘먹는 힘을 가졌다 넌 나의 지능에 대적할 수 없지 넌 그저 크립토닌일 뿐 내가 수십억은 죽여왔던 크립토닌 말이다 오 뭐야 이상한 기술이 있어 얜 역시 우주선빨이었나 겁나 없네 우주선밖에서 겁나 못삼은거 아니야 얘 무섭다 이거 아 슈퍼맨 장비가 없는 이유가 강화손 운빨이 너무 안좋아가지고 다 부숴먹어서 그렇다고? 아 이제 다 끝나간다 진짜 빔도 없는게 빨리 끝내줘요 아 마무리가 안됐어 뭐지 박는 그 하하하하 이거 잘가라 이건 크립토닌의 몫이다 우리가 한대 공격해서 브레일리하게 약화된 것 같아 싸우면 싸울수록 점차 느려지더라고 좋아 놈과 베타들의 연결을 끊고 싶겠군 하하하하 어우 성형수술 아 오늘 딱 끝내긴 하겠네요 진짜 오래 걸렸다는데 길다 거의 다 할 시간이네 어느정도 물량이 얼마 안남았어 엔딩이 두개일텐데 최종 보습급의 위험이 없다 이게 끝이 아니야 배트맨이 알린다 브레니악이 쓰러졌다 사이보군 결혼기가 먹혔구만 배타로봇들이 다 쓰러지고 있어요 헤넥군 이제 카라를 찾아야 무슨일이지? 브레니악이 정신이 함성의 CPU였지 백업 시스템을 구축해놓지 않은 모양이군 우리가 추락하면 여기 있는 도시들은 파괴되겠지 플라우스는 순수한 정신으로 제어된다고 그랬다간 죽을수도 있어 딴 내가 할만한 일 아니 저는 턱에서 저거까지 자세한 정신이 함성의 스템을 구축해놓지 않은 모양이군요 이 시스템을 구축해놓지 않은 모양이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저거 꼽으니까 더 못생겨졌네. 왜 루프를 만들어봐. 함선을 자동조성으로도. 으으 그러고 있어. 내 함선이. 너희들이 내 수치포를 파괴하지 못할 것이야. 내 함선을 넘겨라. 구애하게 될 것이다. 끈질기금. 하지만 원시적 눈속임은 널 구해줄 수 없다. 어우 엄청 많이 닿아. 어휴 엄청 많이 나네. 배빨이구만. 이거 완전히 이거. 배빨 짱이야. 어휴. 배트맨이랑 다를 게 없어. 아니 지금 슈퍼면 뭐하고 있는 거야. 배에. 배 조정 못해? 어우 닌견배트맨. 빨리 넘겨. 가금 넣어지면 가금의 수준이 다르다고? 그래. 범 우주급 과금이지. 맞아. 지금급이랑 달라. 자 아이템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으려고 모으려고 먹자. 얜. 오우. 야. 이런 과금 자식. 오우. 야. 과금 콤보. 버금 넣으면 마지막에 강해진다. 어휴 진짜 이 지금 엄청 세네. 어휴. 한 줄넘고 빼는데. 아. 또 지는 거야? 아휴 장난 아니야. 배트맨은 힘든데. 아휴. 역시 인간은 인간증은 안 되는 건가. 우회의는 운용자 계정이라. 으흫. 아휴. 아휴 저거 진짜. 닌겜 배트맨은 안 돼. 어휴 장난 아니야. 때릴 기회를 주면 안되는데. 계속 붙어서. 인간은 돈은 더 잘 있잖아. 열심히 때려 또. 안돼! 어. 내가 한 몇 대 수십 때린 거죠? 집기잡기로 한 방에 다네 저게. 아휴. 다행이다. 찌끗 남은 거였어. 아 장난 아니야 아 장난 아니야 데미테인에 때리면 데미니가 적게 들어가는 것 같아 필살기가 멋있을 것 같은데 보스 필살기가 어떤 느낌일까 진짜 이거 먹어 죽진 않았겠지 찔끔 남겠지 최종국수의 위험이 살아나네요 약한이랑 싸워야 위험이 와 그래도 니보다 피가 많아 아 역시 보스야 붙어야돼 안돼 안돼 아 큰일났다 망했다 피 찬다 우와 필살기 한개 분량만큼 찼네 야가치같은 자식 천질러 더러움이 현질이라지만 아 안돼 한 대만 더 오 오 야 내 말이 맞추면 난 끈질긴놈이다 아 끝을 내 좀 목을 꺾어 보여 거기서 널 빼내야겠어 아직 안돼 도시들이 도시들을 돌려보내는건가? 그럼 그런거겠지 core 차지 도시를 주인공 무사하구나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아틀란티스의 심장고동을 느낄 수 있다 브레이니아기 일을 되돌려지고 있 브레이니아기의 일이 되돌려지고 있어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를 다 구할 수는 없었어요 일부 도시는 아직 그의 수집품으로 들어가 있어 다른 것들도 사라졌군 그의 기업장치에 지워졌어 메트로폴리스, 고스트시티 하지만 아직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거죠? 캐롤도 제 가족도요 미안하구나 할 처음엔 크립톤이고 이젠 치고 다른 세계는 이런 고통을 받아서는 안 돼 클락도 안 돼 내가 놈이 죽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돼 다른 도시들을 구하기 위해서 놈을 살려둬야 해 그럴 필요 없어 사이보그의 도움과 시간만 있으면 이 함선은 내가 조정할 수 있어 그게 실패하면 도시들을 잃게 되겠지 브루스가 옳아요 확신할 수 없잖아요 확신할 수 있는 건 브레이니아기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거다 조커 때와 다른 게 없어 놈을 죽이면 우린 이건 그렇게 단단한 게 아니야 다이애나 간단한 거야 브루스 메트로폴리스와 고스트시티는 사라졌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야 사람들 중 일부는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건가 내 힘이 내 힘이 어떻게 골든 크립토 나이트다 파이어 스톰의 작품이지 일어나 칼 앉아있어 여기에 계속 노출되면 넌 영원히 힘을 잃게 된다 이 광기는 끝을 내야 돼 브루스 네 쩌네 투주사이드 먼저 슈퍼맨을 갈까요? 이걸 못 보겠는데 이거? 하나 둘 셋 완전한 힘 슈퍼맨 아 내일 해야겠다 나머지는 그러니깐요 이러지마 런처 클라크 다 끝났어 안되지 아 저녁 엄청나게 트릭에서 싸우는구만 런처 클라크 굴ng 런처 클라크 녹색판지는 방어가 쫙 형편없구만 대살리지 못했던 것처럼 이번 전투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은 방송 꺼야겠네요 아직도 전투가 겁나 많이 남았어 아 녹색판지어서 데미지가 올라왔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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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교육을 시켜주자 빡 여기까지 해야겠군요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왁팀님 오리야 너랑 싸우는걸 지쳤어 지치는걸 아소 배트맨은 그들이 다시 배신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움직여야 해요 멈춰요 칼 이 사람들은 당신 친구잖아요 내 친구라면 내 앞을 가로막는 대신 날 도와줘 도우겠지 너도 잘못이 있어 베리 내가 전향하면서 정국은 패배했다 우리 브레이니하게 당하도록 만들었어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됐어 난 처음에 당신에게 대항하지 않은 그때부터 감정이 휩쓸리고 있었어요 클라크